안녕하세요. 강미 달혜예요. 장사시간에 유튜브 찍으려니까 사람들이 자꾸 지나다니고 상인들이 그래요. 오늘은 제가 이 옷을 입고 나왔는데 원피스예요. 이 원피스는 멱셔런듯 하면서도 사이즈가 많이 커요. 이렇게 냉네들은 안에 가벼운 흙미보나 그런 거 하나 입고 입어도 좋아요. 딱 쓰세요. 소재가 어떤지 설명 좀 해주세요. 이거는 포리하고 마하고 섞였어요. 제가 포리 마라고 그러거든요. 전혀 꾸긴 안 가고 이 옷은 축축 늘어지는 느낌이 들어요. 실은 이렇게 샤린이 이렇게 넓은데도 축 늘어지는 것 때문에 날씬해 보이잖아요. 사이즈도 넉넉히 커요. 보면은. 이 옷의 디자인을 이런 목네이스. 여기다가 폰트를 줬어요. 보시면은 이거 국내 스폰트도 주고 또 샤린을 많이 잡음으로써 이 소매 끝부분을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마감을 했고요. 지금 사이즈가 저희가 보통 기본 프리사이즈 77이잖아요. 그럼 그거는 한 88까지 가능할까요? 네. 이거는 고성도까지. 큰 88이 안 되더라도 이거 88 사이즈 이만큼 넉넉하니까 이렇게. 이렇게. 저한테 이만큼 싶으니까 조금 괜찮아요. 굉장히 편안해 보이고 우리 나이 때 엄마들은 목을 안 보이려고 내가 목플러를 막 부르니까 목플러가 뒤로 이렇게 있어요. 근데 이거 보여드리려고 제가 뒤로 보고 있어요. 이게 예쁘죠? 이제 두 아이들 많이 예쁘게 사랑해주세요. 안녕하세요. 지금의 바람.